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정기위험 방지 기술입니다. 네 번째 과목. 이 과목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전공을 무시했을 경우에 전공을 관여하지 않았을 경우에 과락으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과목이다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문제를 풀기 전에 어떻게 과락을 면할 것이며 과락을 면하기 위해서 반드시 실수하지 않고 맞춰야 될 문제는 어떤 것이고 또 어렵게 냈는 문제의 과락 과목이라서 어렵게 냈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무시하긴 하지만 좀 가볍게 봐도 되는 또 시간이 날 때 봐도 되는 문제는 어떤 것인지 이걸 분류하는 것이 항상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무 전체를 다 맞추겠다고 무리하게 어렵고 힘든 전기기사 하시는 분들도 사실 모르는 문제도 있더라고요. 제가 물어보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해야 되는 문제까지 우리가 다 공부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게 아시고 너무 두렵고 또 무거운 마음으로 하지 마시고요. 좀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해보자고요. 실수하지 않고 맞춰야 될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61번. 대전물체 표면 전의를 검출하기 위해서 일단 어렵습니다. 일단 공식 자체가 우리 안전 수준에 봤을 때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또 하실 분들이 있을지 못하니 간단하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용량 분할을 통해서 측정할 수가 있고요. 대전물체의 표면 전의는 그랬습니다. 검출전극 간의 정전 용량, 검출전극과 대지 간의 정전 용량, 그리고 검출전극의 전의가 있습니다. 검출전극의 전의가 가는 게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혹시 이게 조금 더 수월하시면 검출전극의 전의를 구하기 위해서는 검출전극의 정전용량과 대지 간의 정전용량을 더했는 것뿐의 정전용량, 검출전극의 정전용량으로 구합니다. 이렇게 구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 표면 전의를 꼽혀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표면 전의를 구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혹시나 이 공식을 해가지고 이걸 구하는 걸 활용하는 게 조금 더 편리하다라고 생각되시면 이 공식을 한번 활용해 보는 것도 괜찮아요. 아니면 그냥 바로 알아두시는 것도 괜찮고 지금은 VS를 구하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VS에 붙어있는 곱하기를 반대로 던져야 됩니다. 반대로 던지려면 반대는 짝대기 꺼서 아래로 들어가는 나누기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결국은 뭐냐면 V2 해서 이거 나누기 해서 이 공식이 들어가는 겁니다. C1 나누기 C1 플러스 C2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럼 결국은 뭡니까? 역수죠. 역수. 다시 말해서 C1이 밑으로 들어가게 되고 C1 분의 C1 더하기 C2 해서 이걸 곱하게 되는 거죠. 여기 바로 곱해도 되지만 뒤에다 곱하면 되겠죠. V2.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어느 것이 더 편리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셔가지고 사실 이걸 하려면 공식을 암기하는 분들도 있고 한데 일단 맞추라고 나오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분류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반드시 맞춰야 될 것이 과연 몇 개나 되는지를 정확하게 한번 파악해 보기 위해서 이번에는요. 제가 문제 뒤에다가 번호를 써놨습니다. 이 번호가 들어간 숫자는 반드시 맞춰야 됩니다. 그게 몇 개인지 한번 저하고 알아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어려운 문제에 집착하다 보면 죽어가지고 내가 8개를 맞출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문제는 카운트에 넣지 않습니다. 일단 좀 어려운 문제니까 그래서 보기를 보시고요. 참고하시는데 답은 2번이 되겠죠. 이 공식이니까 답은 지금 VS를 구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VS를 앞으로 꺼내고 V2를 뒤로 넘겨서 하는 이런 방법도 있다. 하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공식을 알아야 되는 거라서 쉬운 문제는 아니죠. 반드시 맞출 문제는 아닙니다. 너무 마음의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62번입니다. 방폭기기 일반 요구사항 규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폭기기 설치 시 표준 환경 조건이 나오는데 사실 이 문제는 좀 도전할 만합니다. 제가 카운트에 넣지는 않았습니다. 반드시 맞출 문제를 넣지 않았지만 한 번 도전하시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온도와 압력이 이 두 가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방폭에서는 온도와 압력에 관한 규정이 들어간다. 또 이 문제를 활용해서 조금 응용해서 나오는 문제 중에서도요. 온도가 어쩌고 저쩌고는 맞고 압력이 어쩌고 저쩌고는 맞는데 습기나 습도에 관련된 상황이 나오면 방폭하고는 좀 관련이 없다. 이렇게도 하시면 돼요. 유사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한 번 도전해서 정리를 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온도와 압력에 산소에 관련된 합류율이 들어갑니다. 산소는 당연히 21% 공기 중에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온도와 압력이 있으니 습도에 관련되는 것은 해당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습기가 어쩌고 저쩌고 하기는 문장으로 나오더라도 습기나 습도와 관련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온도와 압력에 관한 규정. 물론 수치가 또 나올 수도 있겠지만 산소, 합류륙. 이렇게 세 가지가 표준 환경 조건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방폭 기기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63번. 피리기의 구성 요소로 오른 것은 제가 카운트 하나 해놨죠. 1이라고. 맞춰야 됩니다. 혹시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신 분은 이번 기회에 이 문제만큼은 꼭 알아두십시오. 왜냐하면 여기에 관련되는 또 유사 문제가 응용된 문제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두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직렬객과 특성 요소. 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직렬객과 특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다 알아두실 거. 다른 문제에 대비했어요. 직렬객에 비해 하는 일이 뭐냐 하면요. 피뢰기에 대해서 약간 여러분들이 좀 개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피뢰기는 당연히 낙뇌죠. 번개가 때렸을 때의 이 번개, 낙뇌로 인하여 기기나 설비들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류를 어떻게 지면으로, 대지로 연결을 시켜놓는 거죠. 접지를 시켜놓는 거죠. 그러면 이 직렬객이 하는 일은 평상시에 피뢰침과 피뢰기의 차이점을 알아두시면 좀 도움이 돼요. 피뢰침은 항상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도전체 상태로 있는 것이죠. 피뢰침은. 그러나 피뢰기는 평상시에는 전련체로 있어야 됩니다. 평상시에는 전련체로 있다가 낙뇌가 때렸을 때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이 가해졌을 경우에 다시 얘는 도전체로 변신합니다. 변신하는 거죠. 말 그대로. 변신해서 아래로 내려보내고 또 이것이 어느 정도 방전이 되고 나면은 다시 뭡니까? 끊어줘야 되거든요. 뭐를요? 계속해서 흐르는 전류를 끊어줘야 됩니다. 이건 속류 차단이다. 우리가 이렇게 배웠죠. 속류를 차단해서 다시 본연의 자신, 절연체로 돌아가 있어야 됩니다.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체로요. 그 역할을 하는 게 뭐냐?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이 가해졌을 경우에 전류를 흘려보내고 그리고 다시 또 뭡니까? 속류를 신속하게 차단시켜주는 걸 직렬개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속류를 차단하는 것을 간단히 얘기하면 도와주는 역할을 특성요소가 합니다. 물론 특성요소에 관해서는 문제에서 크게 다루진 않는데 직렬개비에 관해서는 피뢰기의 정의와도 관련이 있는 거라서 같이 좀 알아두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소가 직렬갭과 특성요소 이렇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피뢰기다 하는 거 이번 기회에 알아두시면 됩니다. 맞추셔야 됩니다. 답은 1번이죠. 특성요소, 직렬갭.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좀 하시고요. 64번입니다. 전기기기 방폭의 기본 개념이 아닌 것은 두 번째로 맞춰야 됩니다. 이건 절대로 틀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8문제 이상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에 문제가 63번 문제가 좀 힘드신 분이 틀려도 괜찮은데 다음에는 맞추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에 맞추시라고 제가 카운터를 넣어놓은 거니까요. 두 번째 문제 맞추는 거. 방폭의 기본 개념은 딱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격리. 격리라는 건 뭡니까? 인화성 가스와 점화원이 붙지 않도록. 왜 이게 붙어버리면 터져버리니까요. 인화성 가스와 점화원을 격리시킴으로써 방폭을 유지하는 거, 방폭을 이루는 거. 이게 격리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안전도를 증강시킨다는 것은 안전한 상태를 더욱더 증가, 말 그대로 증가시키는 거, 더 높여주는 거. 그렇게 함으로써 방폭을 이루어가는 거. 이거는 안전도 증강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당연히 안전적 방폭 구조에 해당되는 거죠. 표면에 온도를 더욱더 낮춘다든지 절연을 더욱더 두껍게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더 튼튼하게 한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화 능력을 본질적으로 억제하는 게 본질 안전 방폭 구조에 돼가는 거죠. Ia와 Ib 두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해당이 없는 거죠. 답이 4번이 되는 거죠. 정리하시면 방폭적으로 격리, 점화 원과 가스를 격리함으로써 방폭을 이루어가는 압력 또는 유입 내압 방폭 구조. 전부 다 뭡니까? 압력 방폭 구조는 보호 기체를 넣어서 인화성 가스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부의 압력을 조금 더 높게 양압을 유지한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격리를 시키는 거죠. 유입은 점화 원이 기름 속에 함침, 기름 속에 푹 담궈져가지고 스스로 기름 안에서 불이 꺼져버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기름이라는 것이 이 점화 원과 외부의 인화성 가스를 딱 격리하고 있는 거죠. 내압 방폭 구조는 뭡니까? 압력이 완전히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로 함으로써 안에서 발생하는 화염이 외부에 있는 가스의 점화가 되지 아니하도록 격리를 시켜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내압 방폭 구조죠. 안전도를 증강시키는 건 안전증이고요. 본질은 본질 안전 방폭 구조에 해당되는 겁니다. 물론 이 문제를 푸시면서 방폭에 관련되는 걸 여러분들은 다 한 번 정리를 하셔야 돼요. 방폭 그러면 제가 큰 덩어리 다섯 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쉽게 가장 먼저 맞춰야 되는 기호에 관련된 사항이었습니다. 내압을 안 본 비는 내압을 안 본 비는 뭘 몰라도요. 써봐야 되겠네요. 유충을 몰라도 특수하다. 쓰면 되는데 말로 하라고 하면 한 번씩 실수합니다. 저도 보면은 그렇게 해서 DP 그 다음에 동그라미에 해당되는 OQ 이렇게 먼저 적어주시면 된다 그랬고 A는 미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동그라미에 해당되는 알파벳에 다 갖다 끌어놓으면 됩니다. DP 쓰시고 동그라미 동그라미하고 짝대기 딱 꺼서 OQ 그러면 내압 방폭 구조 D 압력 방폭 구조 P 이렇게 되죠. 안전증, 본질, 비점화, 유입, 충전, 몰더, 특수 이 문제는 절대로 틀리면 안 되고 출제 빈도도 탑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 기호에 관련되는 게 끝나고 나면 이 중에서 몇 가지는 간단한 내용을 개념을 좀 알아두자 그랬던 게 내압 방폭 구조 압력 방폭 구조 안전증 방폭 구조 유입 방폭 구조 이 정도는 간략하게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알아두셔야 될 것이 이제 내압 방폭 구조 D와 관련이 있는 최대 안전 틈새에 해당되는 사항들 이 세 개의 사항 0.9, 0.5, 0.5에서 0.9 가는 거 물론 0.5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얘는 더 커도 되지만 자 여기 최대 안전 틈새에 관련된 사항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알아두셔야 될 것이 최고 표면 온도와 발화도에 관련된 사항 그 다음에 위험 장소에 관련된 사항 위험 장소는 0종 장소, 1종 장소, 2종 장소로 분류를 할 수 있고 0종 장소는 항상 폭발의 위험이 존재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1종 장소는 정상적인 작업 상태에서 위험한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것은 1종 장소라고 그러고 2종 장소는 정상적인 작동 상태에서는 전혀 위험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다 하더라도 극히 짧은 시간 그렇게 존재하는 게 2종이죠. 그리고 0종 장소에는 본질인데 본질 중에서도 IA만 가능하다 그랬고 IB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종은 다 쓸 수 있는데 IA를 포함해서 다 쓸 수 있는데 하나만 제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N입니다. 이게 비점화에 해당되는 사항이죠. 그러면 2종은 N을 포함해서 모두 다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더 위험한 곳에서 쓸 수 있는 것은 덜 위험한 곳에는 더 좋은 거죠. 더 튼튼하고 거죠.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방포에 관련된 전체 사항을 여러분들은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시고요.